남자들의 인생이야기 성장 토크 그렇죠 성장 토크 국내 최초 리얼 위기 토크쇼 한 벌만 뒤로 밀리면 저희는 끝! 낭떠러지다 제대로 낭떠러지라는 생각으로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고 있는 토크쇼 자 오늘 또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될 게 남자라면 제일 신중해야 할 것 뭐예요? 바로 처음 처음? 처음! 처음! 처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처음! 처음? 다들 생각이 포부를 넘혀요 아 이게 저 안 갖고 있어서 머문지 않고 김영수 씨도 눈을 피하시네요 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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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니 어어 눈치를 보게 되네요 처음! 네 그러니까 역시 뭐 처음 하면 첫 남자 나야잖아 첫 경험 아니겠어요? 첫 경험 첫 경험 모든 것에 다 하당하는 첫 경험 아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 첫 경험 첫 경험 사실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심리학 교수님 같으신데요? 네 자 안경 두 번을 왜 안경 두 번을 왜 아우 이거 참 오래된 설정이에요 안경 두 번 이게 오래된 거죠 이건 요즘 사실 에휴 요즘 트렌드 모르시네 아 아 이거 진짜 안경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재밌죠 깐 맞은 다음 설정이에요 이렇게 깐 맞은 다음 설정 한쪽 깨져있고 네 한쪽 깨져있고 놀러와가 위계천위가 있어요 왜요? 너무 진부해 지금 이런 걸로 설정으로 지금 이게 진부하다고요? 이게 안 웃겨요? 이게 옛날 거라는 거죠 이게 옛날 거라는 거죠 이게 옛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웃겨요 이런 게요? 아 자 첫 경험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한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남자는 첫 번째 경험을 강인하고 또 여자는 마지막 경험을 강인하고 그래요 보통 흔히 늘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여자는 또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실제로 첫사랑을 가장 그리워하고 또 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좀 원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들 뭐 그런 거 같아요?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저도요 눈 뭐예요? 눈 뭐예요? 26이면 첫사랑은 아닌 거 같아요 아 아내한테 그걸 비밀는데 아니 못 들었어요 뭐요? 사랑한 거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그게 사랑인가요? 그전 건 사랑이 아니죠 김홍수 씨도 첫사랑이신가요? 예예 첫사랑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? 네 첫사랑이에요 아 진짜요 저도 사실 첫사랑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네 유재석 씨는? 저는 첫사랑... 아니죠 나쁜사랑이네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첫사랑이죠 아 그럼요 진짜 사랑은? 진짜 사랑은? 네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도대체 도대체 저기에